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페이지를 리로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뭐 AJAX와 관련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AJAX 방식 말고 요거의 특징은 자, 제가 한번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보가 바뀔 거예요. 자, 요렇게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URL도 바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AJAX의 동작 방법은 어떤 정보를 변경했을 때 화면 전체가 리로드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정보가 바뀐다라는 것이 우리가 AJAX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이 예제도 AJAX를 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주소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즉, 페이지를 리로드하지 않고 이 웹페이지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바꾸면서도 URL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요렇게 페이지의 주소를 바꾼 다음에 이 주소를 카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URL로 방문했을 때 현재 제가 보고 있었던 정보의 페이지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하면 리로드가 없이도 정보를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AJAX의 장점과 그리고 이제 URL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적인 페이지의 장점을 하이브리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예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기에서 제가 플레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음악이 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페이지를 바꿔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URL이 바뀌고 있지만 음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이 웹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보를 바꾸는 데 URL까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보시면 이런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름은 히스토리 객체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디오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컨트롤하는 것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음, jQuery도 좀 우리가 써볼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좀 선행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아, 저게 그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Ajax가 뭔지 모르시면 제가 만든 페이지에 있는 Ajax 관련된 수업을 먼저 들으셔야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겁나 빠른 레시피 수업인 것답게 한번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이제 뒤에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만드는 건 뒤에서 차차로 살펴보죠. 음, 일단은 여러분들 그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요. 콘솔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객체 자체는 이 웹페이지는 우리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 하고서 빽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있었던 이 웹페이지 이전에 있었던 페이지로 갑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중에서 이제 html5에 들어오면서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히스토리 푸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푸시 스테이트라는 저 메소드는 세 개의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 인자는 null, 두 번째도 null, 세 번째에다가 제가 주소를 한번 써볼게요. 아무거나 이렇게 쓰고 html 자, 이렇게 문자로 처리하고 엔터를 쳤을 때 여기 있는 히스토리 객체에 현재의 페이지의 정보, 스테이트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페이지는 요겁니다. 요걸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주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페이지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역시 아무거나 음, 뭐 888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888로 바뀌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백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전에 했었던 이전에 입력했던 그 페이지로 요렇게 정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AJAX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다면 지금 보셨던 이 푸시스테이트라고 하는 것과 AJAX라는 것을 결합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이 뒤에 수업에서 제가 요걸 하는 것들 요걸 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오디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웹페이지에 결합하는 방법들 요런 것들을 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